이번 수선은요 아시아 11개국 모델들이 모두 참여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색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주 골프배우의 패션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영주 골프배우 김영주 골프배우 김영주 골프배우 김영주 골프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남자 배우 부분에 대한 시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김영주 골프의 김세호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김세호 대표이사님께서는 한국모델협회 슈퍼모델 골프단의 구단주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천구 아시아 모델상시상시 모델특별상 패션니스타 남자 배우 부문 수상자는 김재욱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017년 커피프린트 1호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모델 출신의 배우 김재욱씨는 2008년 드라마 바람의 나라 영화 서양구 동양관연업 앤티크 등 브라운감과 스탠드를 넘나르면서 맹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재욱씨가 나오니까 오늘 화보가 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인기를 즐겁게 합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욱입니다. 어제까지 고그레에서 칼썸을 하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알고서 감사해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쩜 이렇게 상소감을 얘기할 때도 분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카리스마 하시네요. 그분의 인기 부럽네요. 네. 자 다음은 모델특별상 패션니스타 여자 배우 부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서울 패션센터의 한성희 본부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